이도가 민소매 입고 오면 끝날 것 같다. 아 이거 진짜 저 진짜 좋지. 혹시 혹시 팔은 볼 수 있어요. 살짝 이렇게 우와 엉덩이가 진짜 장난이에요. 엉덩이가 두기지 않았어요. 와 여기 진짜 제 한참 선배예요. 헬스하기를 넘어서다고 생각했거든요. 와 민소매 끝나네. 그럼요. 민소매도 아니에요. 옷 입어도 끝날 것 같긴 해요. 다음 댓글도 민소매가 아니고 그냥 무서운 얼굴 저희가 실제로도 이게 뭐야 주차 문제였나 저희가 뭐가 이렇게 살짝 트러블이 있었어요.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저희가 아 진짜 형이 연예인만이었으면 형 그냥 바로 내보낼 텐데 이 얘기를 진짜로 나오게 됐었어요.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옆에서 함께 하기만 해도 시간이 단축될 텐데 그래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진짜 했었어요 저희가 하긴 했었어요 진짜로 아니 마스크 쓰고 딱 나가서 왜 무슨 일인데 한 마디만 해도 끝낼 텐데 그럼 아 잠깐 기다려봐 이렇게 전화 받아주면 야 이렇게 받아 기다려 난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받을 수 있어 이건 돼. 아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. 맞아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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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